오늘은 일러스트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강아지 바보를 위한 일러스트북이라는 책입니다 표지부터 참 귀엽죠? 잼 마코렐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겸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맨 뒤에를 보시면 작가 소개가 이렇게 나와있구요 개를 키우시나봐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고양이 집사를 위한 일러스트북과 같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일러스트들도 있고 따라 그려볼 수 있는 드로잉북 느낌인데 강아지 바보를 위한 일러스트북 사용법 당신이 빼도 박도 못하는 강아지 바보라는 20가지 신고 이런 강아지에 대한 상식들이나 강아지 종류를 맞춘다거나 재밌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릴거리만 있는게 아니고 일단 사용법을 보면 이 책은 단지 안내사일 뿐이에요 예술가란 어쩌고 저쩌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수할까 겁내지 말고 완벽하게 그리려고도 하지 말라 낙서를 그리는 것 뿐이니까 꼭 지시사항을 따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옆 페이지에 보면 그림 도구들이 있는데 작가분이 좋아하시는 도구인 것 같아요 파인라이너나 브러쉬팬, 색연필, 마카 제가 좋아하는 도구들도 많네요 강아지 얼굴 그리기 되게 재밌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리는데 특징들이 다 있으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의인화된 강아지를 그린다거나 귀엽죠?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그릴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강아지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안에 강아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라인이 있는 그림에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채색 도구로는 파버카스텔 아티스트 펜이랑 라인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파버카스텔 아티스트 펜은 마카랑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브러쉬 펜이고요 수성 인디언 잉크로 만들어졌고 보통 마카 같은 경우는 알콜 베이스라서 알콜냄새가 좀 진하게 나는데 이 아티스트 펜은 향이 전혀 없어요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이거를 써봤는데 브러쉬 팁인데도 땡땡이에요 탄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세밀한 표현할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24색 세트인데 48색 세트나? 아니면 그레이톤 세트, 네온 칼라 세트 등 다양한 세트들이 있고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색칠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오른쪽은 캡틴 아메리카를 칠하고 왼쪽은 민터소이저를 칠할게요 옷의 라인들을 그려줄게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틸 아메리카의 메인 컬러인 파란색으로 칠해줄게요 캡틸 아메리카의 메인 컬러인 파란색으로 칠해줄게요 분모가 진짜 탄력이 좋아요 분모가 진짜 탄력이 좋아요 캡틸 아메리카감 네 항상 탄력이wel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버키도 한번 그려볼께요 뭔가 되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버키도 완성이 됐습니다 깁틴 아메리카 버키도 완성 오늘은 강아지 밥을 위한 일러스트북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참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